오늘의 굿모닝뷰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 미국에서는 2월 상품 수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3월 달라스 연준의 제조 활동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보니까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2가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키움스펙 6호의 공모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외통 위에서 북한 관련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지난주 북한에서 ICBM을 발사하면서 증시에 일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 건데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대선이 끝날 이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방산주와 남북 경협주 등의 주가 추이도 질석거리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일정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한프 정리매매 오늘 있습니다. 또 노란 풍선에 주식이 추가 상장도 있으니까 역시 주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신규 상장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는 코람코 더원 리츠인데요. 코람코 자산시탁에서 상장시키는 세 번째 리츠가 되겠습니다. 리츠인데 여기에다가 안정적인 오피스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모 예측 수요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도 역대 상장 리츠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공모가는 5천 원인데요. 오늘 상장 후 따 상해 성공을 하면 만 3천 원이 오늘의 가격 제한폭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런 상대적인 안전자산인 리츠 상품에 극부상하고 있는데 코람코 더원 리츠는 배당이 6.4% 정도가량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일정과 공시 살펴봤습니다.